디디, 이제 들어가자! 디디, 이제 들어가자! 따뜻해, 좋아? 여기가 루루 자리에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루루 자리에요. 루루, 넣어줄게, 엄마가. 콧대물을... 이불 덮어줬더니 너무 좋아. 루루, 여기서 자고 있어. 엄마가 따라 나오면 안 돼?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 고양이 약속! 고양이 약속! 콕! 잇샤! 으이차! 오오! 야옹이들이 좋아하는 계란. 나와서! 김치 맛있어! 야옹이들아... 그러면 저거 안줘봐라... 그댈. 히히... 으이차!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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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 슈슈, 슈슈 무슨 냄새야? 얌이? 왜 그래? 누가 엄마 밥에다가 콩물... Liz, 짠.. 엄마 좀 이따가 계란이 줄게. 응? 네가 이게 뭔 줄 알고 울어. 네가 계란이 뭔 줄 알아?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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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자, 이리와. 아휴... 엄마가 손것이 부러진다고 했지?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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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자! 여기다 먹어. 가자. 티, 어어? 티? 이리와. 어어? 이리와. 엄마가, 냥. 디디는 계란 안 먹잖아. 엄마는 토토 줄라 했는데. 디디 계란 먹어? 음식은 쟁취해야지. 이리 올라와, 내 이놈. 그렇지. 앉은 자리에서 먹어야지. 누가 음식을 물고 도망가? 아니, 음식은 도망갈 수 있나? 밥을 누가 흘리면서 먹으래. 응? 디디니? 왜? 안돼, 지금 나가면 얼어 죽어. 디디, 꽁꽁! 꽁꽁! 얼음 고양이! 안돼, 안돼! 얼음 고양이, 안돼! 눈도 쌓여있고, 얼음 고양이 돼서 안돼. 엄마... 엄마 데려가주고... 다른 거 하고 놀자! 디디, 다른 거 하고 놀자. 짠! 디디, 엄마가 따뜻한 데서 마사지 해줄게. 추운 겨울에는 나가지 말고, 이런 데서 누워가지고... 따뜻한 데서 마사지도 하고, 착한 고양이도 하고... 그치? 뜨끈뜨끈하지? 엄마, 여기 전기장판 깔아놨어요. 아이, 좋다. 어디 가? 엄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라... 네, 이놈! 엄마야! 몰랐어? 어... 자, 마사지 하기 전엔 중부 운동 할 거야. 아프리카 검은 발 고양이도 그렇고... 작은 놈들이 더... 푸악하게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 푸악한 놈들! 어디... 어? 네가 그렇게 사냥하면! 새가 다 도망가겠지! 자, 흥분이 가라앉혀! 루루, 엄마 잘하니까 왜 자꾸 여기 파? 응, 거기 아까 뭐가 있었어? 여기 뭐 있었는데? 뭔가 벌레가 있었어. 잡아야 되는데... 아이, 졸려... 아이, 졸려... 마사지... 고양이 마사지... 고양이 수염 마사지... 고양이 목덜미 마사지... 귀여운 고양이로구나... 엉덩이도 예쁘고... 뒤통수도... 아휴... 누가 또 말썽을... 으이씨... 말썽 고양이! 이건... 안돼! 엄마가... 어? 내 이놈! 꼬랑지 다... 이건... 진짜... 이건 왜 떨어뜨려 놨어? 이거 어떻게 떨어뜨려 놨어? 어? 내 이놈! 빨래통에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털 붙는대... 어디 또 막아? 근데, 못 년은 뭐에 없어. 못 년은 뭐에 없어. 그냥... 사람인가 봐. 고양이, 사람 됐어. 다 꺼내고... 뒤지고... 알았어, 디디! 가자! 엄마, 가자! 엄마, 옷 입고 나와서 잠깐 밖에 놀게 해줄게. 잠깐, 옷 입고 와. 아이구, 아냐, 옷도 입고. 엄마, 따라와? 디디, 가. 엄마, 옷 입었으니까 우리 디디 가요. 이리 와. 디디, 안 서? 가자! 디디가 앞장서! 으응, 빠르륵! 가자! 갈 거야? 준비됐어? 엄마, 열어줄게. 가자! 가자! 아... 콧구멍에 바람길 좀 넣으세요. 얼어 죽어! 얼어 죽어! 디디... 엄마, 얼어 죽어! EM says Sixty... 안 뛰어? 디디, 이제 돌아가자! 디디, 이제 해 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슛,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ㅋㅋㅋㅋㅋㅋ 아이, 착하다.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너희 다 들어가? 너희 수건을 하나도 안 밟고 들어갔지? 아이구, 발 닦자. 이리 와, 고양이 발 닦읍시다. 발 닦자.